안녕하세요. 저는 박도하입니다. 현재 솔로 가수로 음원을 내고 있고요. 이전에 소년24라는 팀에서 멤버로 활동을 했었고 전용 극장에서 공연 활동을 오래 했었습니다. 1년 정도 공연을 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공백기가 아무래도 좀 길었었다보니까 저를 기억하시는 분이 좀 없을 수도 있는데 이 영상을 아마 찾아보시는 분들이 아니고서는 저를 처음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도하입니다. 박도하입니다. 요즘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INFJ, INFJ입니다. 저는 일단 좀 내양적인 사람이고요. 대체적으로 조금 느리기도 하지만 조금 우직한 면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집도리를 넘어서 방도리에 가까운 수준을 가지고 있고 안정적인 것을 좋아하고 초밥을 좋아하고 날씨 좋은 날에도 그냥 방에서 창문을 열어두고 그냥 방 안에서 날씨를 즐긴다거나 하는 굉장히 좀 내양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힘들었던 점이라면 아무래도 방송의 전반적인 성적이 좀 좋지 않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패배감이나 좀 박탈감 같은 게 많이 컸어가지고 유니트 화이트는 마스터 평가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최하점을 받았습니다. 그런 데서 좀 심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고 좋았던 점이라면 이거는 소년입사 활동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제 인생에서 아마 제일 좋았던 점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를 믿고 응원해주는 팬분들을 만나게 되었다는 점이 제일 좋았던 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아씨 안녕하세요 어 일찍 오셨네요. 이거 뭐죠? 이거는 제가 전동 스쿠터를 타고 다니는데 올 때 타고 다녀야 돼가지고 이렇게 연습실에서 충전을 하고 다녀요 아 지금 먼저 도착하신 건가요? 아 예 뭐하고 계세요? 저는 운풀기를 위한 음악을 띄고 있습니다. 춤을 추는 너희가 네가 한 번도 안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계속 보더라고 네 세상에 너희가 어떻게 보더라고 그렇게 그런 게 아쉬운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금요일날에 안무를 배고 털를르시고 오르락 방송하는 데가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게 1위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해야 된다고 하잖아 그렇지? 그럼 나한테 보여줘야 되잖아 우리 했습니다 이걸 보여줘야 되잖아 또 한 번 했다고 보여주려면 그 정도는 했어야 되지 않게 이거 사실 내가 생각했을 때 진화 속에는 거의 비슷해 연습을 1도 안 했다고 하잖아 이상하지? 네 너희가 이거 8년에 영의제를 배우는 것 같은데 내가 프리트에서 듣는 거야 와! 이렇게 해서 하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계속 놀려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좋아졌어 네 네 네 두 분은 다 올게요 네 오케이? 네 한 번은 더 말해 한 번은 더 말해 예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계속 댄서로 활동하고 있고 이번에 그 시드 친구들 안무 레슨 하고 선생님 하게 된 독특록입니다 고맙습니다 음 이게 뭔가 수업할 때도 사실 조금 잘 따라오는 친구도 있고 조금 부족한 친구도 있는데 어 이 친구들이 이렇게 서로서로 좀 도와가고 해가지고 하는 거 보면은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수업 끝나고 숙제를 내놓으면 그걸 또 곧잘 다 맞춰보더라고요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학원 굉장히 잘 맞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도와 같은 경우는 자기가 되게 열심히 하는데 뭔가 아직까지 자기가 가진 끼를 확 못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걸 좀 더 확실하게 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일단 지금까지 수업하는 걸로 봤을 때 애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리고 저도 또 열심히 가르치고 하니까 서로 이렇게 좀 시아시 해가지고 같이 이렇게 좋은 에너지로 화이팅하고 또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입니다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론이 씨 스루 뭐죠? 스루 한글음이죠 네 정확한 일본어 표현으로 무시시나요 네 이 형 형 형사에다가 이 형 형사에다가 구이데 구이데 스시 내고 싶어 같이 준비하고 있는 친구들은 일단 저보다 정말 얼굴만 봐도 웃음이 터져나올 정도로 남자들끼리 뭉쳐있는데 이렇게 사이가 좋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몇 개월 안 됐지만 빨리 가까워진 친구들이고 정말 착하고 제 말도 잘 따라주는 귀여운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매력이 되게 뚜렷한 친구들이라서 앞으로의 케미가 저 또한 되게 기대가 되는 그런 친구들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불리한 조건 일수도 있겠지만 진흙 속에서도 결국 꽃을 피워낸다는 제 이름 뜻처럼 늦게 출발한다고 해서 반드시 실패를 한다는 건 아니라는 걸 제가 좀 증명하고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저를 이미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조금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지만 저는 정말 처음 서보는 무대인 것처럼 언제나처럼 또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앞에 나설 테니까 여러분들 앞에 나타났을 때 너른 마음으로 반겨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박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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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